가수 영탁이 팝업스토어에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특별한 순간을 선사하다. 2024년 9월 말, 가수 영탁이 서울에서 열린 팝업스토어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그의 미니 앨범 슈퍼슈퍼 발매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자리로 팬들과의 교류를 더욱 깊게 하기 위한 기회였습니다. 영탁은 이곳에서 다양한 활동과 특별한 순간들을 통해 팬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그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탁이 팝업스토어에서 보여준 특별한 순간들이 팬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았는지를 분석하고 그의 행동이 어떻게 그를 한층 더 큰 스타로 만들어 갔는지를 논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팝업스토어의 의미 영탁의 팝업스토어는 단순한 앨범 홍보장소가 아닙니다. 이는 현대적인 문화 속에서 팬들과의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팬사인회나 콘서트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었지만 팝업스토어는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소통의 장을 열었습니다. 팬들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은 영탁과 팬들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슈퍼슈퍼 팝업스토어는 영탁의 미니 앨범 발매를 기념함과 동시에 팬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의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는 팬들과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고 영탁이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팬들은 팝업스토어에서 영탁이 남긴 메시지와 그가 사용한 물건들, 그리고 직접 팬들에게 답하는 모습에서 그와의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팬과의 교류의 중요성 기존의 팬 이벤트와는 다르게 팬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마련되면서 팬들은 영탁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더욱 진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대 서울과 동대문에 위치한 팝업스토어는 그 장소 자체만으로도 영탁과 그의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었습니다. 도심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팝업스토어는 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대중성과 접근성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공간적 요소는 팬들에게 더욱 편안한 방문을 제공했으며,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팝업스토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영탁은 이 공간을 통해 단순한 홍보 활동이 아닌 팬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팬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했으며, 단순히 앨범을 소개하는 것이 아닌 팬들과 함께하는 추억을 쌓는 과정으로서 그 의미가 더욱 컸습니다. 팬들은 팝업스토어를 방문하면서 영탁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경험하고, 그가 남긴 사소한 흔적들조차도 큰 감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팝업스토어는 영탁과 팬들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어주었으며, 이는 영탁의 진정성을 팬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의 필요성 영탁이 남긴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팬들로 하여금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인간적인 영탁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일방적인 홍보나 연예인과 팬 사이의 단절된 관계를 넘어서 상호적인 교류로 나아갔습니다. 팬들은 영탁을 단순히 무대 위의 가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모습과 감정을 느끼며, 더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탁이 팝업스토어에서 보여준 따뜻한 마음과 팬들을 대하는 진심은, 그의 팬들이 왜 그를 오랜 기간 동안 사랑하고 지지하는지를 다시 한번 입증해 주었습니다. 팝업스토어는 팬덤 문화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팬덤 문화는 연예인과 팬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고, 팬들이 연예인의 활동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방식이었다면, 현대의 팬덤 문화는 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만의 경험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영탁의 팝업스토어는 이러한 새로운 팬덤 문화를 대변하는 사례로, 팬들이 직접 참여하고 영탁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활발한 팬덤 활동을 이어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곧 연예인과 팬 사이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하고, 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팬덤 문화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한 소통의 순간 영탁이 팝업스토어에서 보여준 특별한 순간 중 하나는, 그가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직접 벽에 메시지를 남긴 것입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이벤트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메시지는 마치 그의 마음을 담은 작은 편지와도 같았으며, 팬들과의 교류가 표면적인 관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팬들은 그가 자신의 일정을 뒤로하고, 직접 팝업스토어에 방문하여 그들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고 답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얼굴을 알리거나 노래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팬들이 남긴 메시지 하나하나에 주목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영탁이 팬들의 메시지에 직접 답을 남긴 순간은 기존의 팬서비스 개념을 초월했습니다. 보통의 연예인은 사인회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한정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영탁은 이 벽에 남긴 메시지를 통해 그들과의 관계를 일상적인 대화처럼 이어갔습니다. 팬들은 그가 직접 적은 메시지를 보고 감동을 받았고, 이는 그가 얼마나 팬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행위는 그가 팬들에게 얼마나 헌신적이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행동으로, 팬들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팬들과의 소통 방식은 마케팅적 측면을 넘어서 감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연예인과 팬들 사이의 형성된 거리는 종종 일방적인 소통으로 끝나기 쉽지만, 영탁은 그 간극을 좁히고 더욱 깊은 교류를 통해 팬들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팬들이 남긴 메시지에 직접 답하며 소통하는 이 장면은 단순한 마케팅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마치 가수가 팬들에게서 받은 사랑에 직접적으로 화답하는 방식으로 연예인과 팬들 사이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탁의 이러한 행동은 연예인과 팬들 간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팬들은 영탁의 진심 어린 메시지를 통해, 그가 자신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팬과의 상호작용은 일방적인 것이 아닌 양방향으로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영탁은 이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팬들에게 단순한 소비자로서의 경험을 넘어서, 자신들도 영탁의 세계의 일부로 느끼게 만드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탁이 팬들과 벽에 메시지를 남기며 소통한 이 순간은 그가 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연예인으로서의 위치를 넘어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며, 그들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그가 남긴 메시지를 통해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팬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대감은 팬덤 문화를 변화시키고, 팬들이 영탁을 더 오래 사랑하고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참여형 경험의 제공 또한 영탁은 팬들에게 참여형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팝업 스토어에서는 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었고, 팬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영탁과의 소통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팬들은 영탁과 함께하는 사진 촬영 시간이나, 그가 직접 만든 특별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닌,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팬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탁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들을 직접 체험하며, 그와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참여형 경험은 팬들에게 단순한 소비가 아닌 창조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팬들은 자신이 영탁과 함께 만들어가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의 앨범과 음악을 더욱 애정있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영탁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팬들과의 관계를 단순한 일방적인 것이 아닌, 서로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영탁의 인기 비결 영탁의 인기는 단순히 그의 노래와 외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의 진정성과 팬들과의 소통 방식은 그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팬들은 그가 자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인기는 또한 대중문화의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과 적응력에도 기인합니다. 영탁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자신만의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도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팬들이 영탁을 단순한 가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성장하고 변화를 함께하는 파트너로 인식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영탁은 팝업스토어에서 보여준 진정성 있는 행동과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를 더욱 사랑하고 지지하게 만든 팬들과의 관계를 한층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진정성과 노력이 결합되어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영탁은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탁은 Congratulations M. ën